히어땅부하 肯定수이 겉도지의 겉도상 다샘마도 부수 대중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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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박센입니다 금강불교로 유명한 소림무승 이룽이 타이슨이 길거리 싸움에서 이소룽을 죽을 수 있다고 하자 극대노했는데요 평소 자신의 우상이 이소룽이라고 밝힌 이룽은 타이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꾸로 이소룽이 길거리 싸움에서 타이슨을 고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그 이유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 녀석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직 지침이 필요하지 않소서 realistic 반대로 다킬 때 이것이 어떻습니까? 당신이 ensure 당신이 당신과 당신은 당신을 당신은 홍대한 자격증이 돌아다니는 홍대한 자격증이 들어있는가요? 홍대한 자격증이 들어있는 거다 홍대한 자격증이 들어가면 아까부터는 물기를 좀 더 좋아해보게 그리고 더 이상 우선을 가고 더 이상 우선을 가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향을 물기를 더 좋아해 경쟁이랑 경쟁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단계 그의 방향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맞이하는 건가 이 룸의 주장은 타이슨이 철단공을 배우지 않는 한 이수룡의 강력한 낭심 공격에 고자가 된 채 K-오피 당한다는 이야기죠. 이 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무림픈에서 미국 헤비급 복싱 내셔널 챔피언 데이빗 헤이즈와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. 이 룸은 이 경기를 실전에서 엄청난 체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쿵푸 고수가 복싱 챔피언에게 패할 거란 기존의 정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사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. 이 룸은 자신의 apostle의 룸의 주장단 rot하시는 자ép적 속 권유하수 그리고 그 윗제 The아요 또wrárồ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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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